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쉬의 월드라고 하는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월드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자연적인 생태계 육지의 그 생태계의 식물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라나거나 특정 위치에 배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어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있는 메쉬를 지우고 있는 재료는 남겨두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딜리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워 주고요 그 다음에 지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이제 3개의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나무는 이렇게 단순히 기둥만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가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3가지 오브젝트를 마련을 해놨구요 그 다음에 지형이 될 만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x의 메쉬에 들어가서요 오브젝트 트리 1, 2, 3를 선택을 한 다음에 메쉬에서 메쉬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메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화면상에 이렇게 첫번째 선택한 트리 1이 이렇게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메쉬의 결과물이구요 노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월드 노드를 가장 마지막에 Add 노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클릭해서 Add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상한 특이한 모양으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데 여기 클러스터 타입에 의해서 어떤 모양으로 배치할지를 화면에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 주냐면 볼, 디스크, 서클, 피보나치 스피리얼, 피보나치 함수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배치, 이제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테러리스트리얼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상의 생태계를 이용한 배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니까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테러리스트리얼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항목이 있구요 클릭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에코시스템 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에서부터 점점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나무들이 자라서 주변을 채우고요 그 나무가 씨앗을 뿌리고 그 주변을 또 나무로 메꿔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시간의 흐름에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 지금 너무 넓게 이제 공간을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범위로 좀 좁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좁혀 주기 위해서는 월드에 여기 제노타입 에디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제노타입 에디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디폴트 제노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항목은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맥시멈 에이지 뭐 나무라고 하면 나무의 가장 최대 나이 그 다음에 씨드 에이지라고 해서 그 씨앗을 뿌리는 나이 그 다음에 씨드 카운트라고 해서 그 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개수 이 10살부터는 이제 개수 4개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자라나는 비율 정도를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모델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우선 기본적인 공간 사이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 주도록 할게요 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리플래시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약간 줄어들게 되구요 너무 멀리 않게 이렇게 배치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면상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시작되는 위치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장 첫 번째 그 오브젝트 트리 원만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디폴트 젠더 타입에 보게 되면 민 맥스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쉬 리 프로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 0, 1, 2, 3, 1, 3, 2, 3,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아이디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민인 경우에는 어렸을, 어린 나무를 해주면 되구요 점점점점점 나이가 든 나무를 카운팅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아이디에다가 지금 2라고 하는 게 가장 마지막이니까 2라는 0에서부터 2까지 흘러가는 그런 구조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레치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무의 형태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늘어나는 걸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는 이 월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좀 더 나무의 그런 형태를 조정하는 걸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밑에 모델 사이즈 밑에 보게 되면 이것도 있군요 슬로프, 스레스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게 표면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다 여기는 지형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인풋 메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메시의 그래서 여기 있는 플랜 원을 여기다 연결해 주게 되면 이 표면 위에서 달라붙은 오브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를 이어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슬로프, 스레스로드라는 게 뭐냐면 경사면의 나무의 배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사면의 나무를 배치를 안 하게 됩니다 0.7 정도 올리고 리플레이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사가 있는 부분에 나무 배치가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0에 가깝게 되면 최대한 경사면을 생각 안 하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안 생기는 거는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직 아니어서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리플레시 리플레시 그리고 이 값은 큰 차이가 없나 봅니다 0.5 리플레시 가끔 이렇게 리플레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랜덤 베어리언스라고 해서 이제 크기에 대한 랜덤 값을 그 폭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낮으면 나올수록 이제 비슷한 일정 크기로 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을 만약에 0.1 정도 하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큰 오브젝트 작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갭 차이가 많으니까요 이런 건 너무 높이게 되면 좀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템퍼러트라고 하는 온도와 소울 퀄러트라고 해서 토양의 질 그 다음에 모이스처라고 하는 수분의 양 뭐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관적이지 않더라고요 뭐 매뉴얼스를 찾아보니까 온도와 그 다음에 토양의 질 그 다음에 모이스처는 높낮이에 따라서 생성이 나무 생성이 이제 빠르거나 많아진다 라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 보여서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또 부분은 밑에 min max id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나무 말고 다른 형태의 나무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나무를 이제 새로 관리를 해주면 돼요 종류가 다른 나무를 배치를 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늘려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이 world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뭐 여기 있는 age를 이용해서 이제 점점점 자라가는 어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어 그라운드 메시에서 이제 여기 있는 메시 형태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기형사 면에 이런 무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calculate shade 라고 해서 어두운 부분을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고 체크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게 활성화 돼서 그 조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격 그 북극과 극에 관련된 부분 나무의 그런 속성을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 어 보이디언스 라고 해서 이제 약간 어떤 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걸 확정하게 되면 밑에 이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아 커브를 음 여기 있는 커브를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강이나 이런 것들을 쓰더라구요 강 같은데 여기 부분이 강이다 그럼 나무 그 부분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커브를 그러다가 붙이게 되면 이 커브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나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조금 뭔가 조금 직관적이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커브에 그 다음에 여기는 radius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넓은 범위로 나무를 없앨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0.5 를 0.6 를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높낮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더 조정을 해 주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너무 이 표면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월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맨차에 보였던 것처럼 음 나무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처럼 점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나무뿐만 아니라 풀이라든가 그 다음에 꽃이라든가 아니면 뭐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관리해서 해주게 되면 자연적인 자연물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늘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